2020년 34번 문장사비 문제입니다. 박스안 주어진 문장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예를 수식하지요? 그래서, 그런데 박스안 주어진 문장에는 결정적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뭡니까? another지요. 또 다른 하나, 이런 얘기죠? another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another입니다.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또 다른 예기치 않은 결과는 박테리아가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항생제에게 그들의 효용성을 주는 메커니즘을 무력하게 해서 그 항생제로 하여금 쓸모없게 만드는 그런 박테리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박테리아가 항생제를 무력하게 한대요. 그게 또 다른 예기치 않은 결과랍니다. 자, 됐습니까? 자, 보십니다. 이제 자, 첫 문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처음에는 기적의 약이라고 보여줬던 항생제가 일단 그것들이 널리 사용되어지면서 not only but also에서 올소가 생략되어 있군요. 박테리아 감염병 뿐만이 아니라 일반 흔한 감기에서 두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되겠지요? 자, 처음에는 정말로 항생제는 신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왠고하면 근본적으로 약의 효용을 증가시켰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수식하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수식한다고 봐도 무리는 없겠어요. 현저하게 기여했습니다. 20세기 동안에 성취된 평균 수명의 증가에 현저하게 기여했습니다. 박테리아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술적인 해결책처럼 항생제의 긍정적인 이득이 되는 것 긍정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과 함께 부정적인 부작용이 함께 왔던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얘기하는가? 우리 알았어요. 항생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가봅니다. 항생제는 항생제는 인간의 신체 내에 있는 많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수식하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화를 도와줘. 많은 습식성, 박테리아와 함께 소화를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그러한 유용한 많은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박테리아가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 문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항생제의 내성 항생제를 항생제가 잘 약효가 떨어지는 거 내성이죠?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성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테리아가 박테리아가 항생제의 효율성을 주는 메카리즘을 무력화시켜서 항생제를 쓸모없게 만드는 능력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언어더가 있었어요. 언어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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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항생제가 많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여 이게 이제 항생제가 좋지 않은 점의 첫 번째고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하를 보도록 합시다. 항생제의 내성은 처음에는 실험실에서 단지 호기심에 불과했던 건데 항생제에 노출된 박테리아 집단에게는 아주 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니실린이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니실린을 파괴시키는 포도상 규균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부사로 얘를 수식하는군요.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 병원이 뭐예요? 어떤 병원이에요? 초기에 페니실린이 사용이 많은 많은 초기의 페니실린 사용이 일어났던 그런 병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되겠지요?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문제는